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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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린트 얼마나 살아나나 봅시다 뭐 지수님 예? 과연 저보다 오래 살 수 있으실지 지수님의 삶은 얼마나 오래 버티.. 버티신지 참 으아 으음 제가 예상에는 아마 저보다 빨리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살아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물가로 가자 물가로 물가 가면 배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전에 총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애 좋아좋아좋아 게임이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근데 배타에요 아직 이거 배타기 있는 분만 알 수 있어요 없지 주위에 없긴 개불이 없어 다 있네 이쪽에 여기서 파밍을 먼저 하기보다는 난 일단 튈레 왜 파밍하다보면 결국은 안하고 내가 왔을 때는 또 개죽음이야 시작하자마자 난 알어 난 느껴 난 경험을 했어 배웠어 저기서 또 총을 먹는다? 아니야 착권이 나와도 난 죽는새끼야 지금 안 채워 달려라 윤택 난 자연인이야 달려 아 지수님도 저기 있네 화이팅 흠 저거 저거 총 쏟아나 어우 지수님 피달았다 안녕 지수님 오 지수님이 킬 먹었네 왜 나랑 다르지 연지수 킬드 배타 제가 꿍꿍꿍디 저 입에 있다 게임 팀클도 가능한가요? 근데 팀킬이 되더라구요 아까 내가 우리팀 쏴봤는데 모르는 사람 쏴봤는데 죽더라구 어 그사람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지금 생각하면 배찾았다 게임이 마치 헝벅의 힘이나 배틀을 해갔네요 일단은 물에 왔으니까 바닥에 가서 석영을 찾읍시다 티타늄이랑 도도라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잠수중인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케 그건바? 레이 Forst님 감사합니다 일단 파밍부터 해야될것 같아 흐흐흐흐흐흫 자~~ 떠나자 통행 바자로 통행바자로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이 있다!!! 총격전이 이리구있어 어 무서워 아x5 난 솔직히 여기서 진짜 트레이서 해야야 돼 트레이서 난 지금 이 룸택으로 안 되고 트레이서에서 여기서 해야게 그래 살아남은거 진짜 너무 잘 죽어 다 비아님 감사합니다 안전구역이다 여기 어우 여기 사람있어 싸우고 난리했다 머리가 물에 둥둥 떠있는게 마리모 같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로 동해바다 떠나자 강줄기를 타고 가는거야 강줄기가 날 인도해준거야 날 안전한 곳으로 나 린도해줘 나 린도해줘 나 린도해줘 오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 오어 이번에는 무술 템트리인가요 깨월님 감사합니다 저 생존 지역이 맨 마지막에 물 위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정말 유리할텐데 일단은 여기 주유소부터 한번 털어볼까요? 오! 좋아! 역시 나는 역시 구데기 야 쟤 어떻게 이딴 것만 나오냐 와 이 정도면 진짜 구덕이 파인더 아니냐? 구독의 맛에 쏙쏙 잘 찾아가요 제가 정확히 찾았네요 냄새를 개꼬같이 맡아 자 이제 권총이랑 이제 SMG만 얻으면 돼 이거 풀템이야 풀템 각입니다 지수님 반패밖에 없어 어떡해 나 풀핀댕 에헤 떠나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배 또 있네? 배 하나 못 보십니까? 저 배 다 부숴버려 내 것만 남기게? 개빡치네 고데기는 고데기를 알아보는 것 톱공으로 부실 순 없잖아 근데 왜 저 집이 좀 괜찮아 보이는구만 왠지 사람도 없는 것 같애 안전구역이지 여기 어? 지수님 뒤에 왔네? 아 뒤에 온게 아니구나 아직 졸라 마르구나 제가 듣기로는 하지만 남자는 신체 어딘가의 총환자로를 숨기고 있대요 찾아봐요 아아 그런가요? 아 근데 거기 찾는거하고 다른데는게 더 나을 거 같애요 집 찾는게 더 나을 거 같애 그거 총알 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최후에 한발로 남겨두고 총을 다 쓰면 큰일이니까 총알이 있어 와 일단 검은총 찾았구요 이제 SMG만 찾으면 돼 후템이야 개머리판 이 집 끝이냐 이제? 끝이네 여기도 집 있다 근데 지금 문이 열려있는데 집 문이 열려있는데 누군가 이미 오케이 나이스 석공총알 나이스 아주 씻을 때가 많지 이미 여기 누군가가 탐사를 한 곳이에요 문이 열려있는 걸로 봐서 즉 석공은 이미 보고 건을 떠도 안 봤단 소리죠 이 좋은걸 멍청한 놈들 이게 제일 좋은건데 그 최소의 한 발은 빗나가도 최소 2억 길이네 꽤 꿀 미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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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연습이나 해볼까? 저 검은색 점을 노려 정확히 거기 만나 보자 산도가 얼마나 적용되나 어 이정도 거리는 야 이정도 거리도 이게 떨어져있네 약간 바로 옆였는데 이거 진짜 완전 고데기잖아 이거 적용못해 이거로는 완전 이상한데 나라가 떠나자 고데기 찾으러 여기서 이럴 수 없나? 이 배가 마치 아무도 안타고 있는 것 마냥 여기 올라탄 다음에 아 무조건 내려지네 위에 안타지나 봐 미친 빨간지역이다 야 조졌다 야 내 배 허어 여기 배 하나 더 있어 이거 버려 그냥 여기 배 하나 더 있어 여기 배 하나 더 있어 이거 버려 그냥 폭격 더 있어 폭격 있어 도망쳐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구데기 인생 폭격기 온다 폭격기 휴 나왔다 어 지수님이다 하하하하하하 종호 타고 계시네요 아 미친 로드킬 하러 온다 태워주시는거에요 정말? 이 구덩이 탈 자리 있습니까? 하하하하 51명 생존 조수석 앉았다 뒤에 앉았다 조수석 앉았다 뒤에 앉았다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가 앞으로 앉았다가 흑마탄 공주래 하하하하 흑마탄 공주님 구하러 와주셨군요 하하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하하 흑마탄 공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구덩이 인생 거의상 누를 깨실 순 없지요 분명 같이 다니면 난 죽을거야 하하하하 안전한 숙속으로 가자 원래 ㅡ roy 마흔 일enschaft spaces mud 가라 가서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권총 권총 장전해놔야지 총알이 없네 권총 내가 이제 보니까 권총만 주웠어 총알은 없어 티셔츠 빨간색 오오 아주 죽기 좋겠어 절대 안돼 죽여주세요 저거는 와 빨간색 티셔츠 저거 뭐하는 놈이야 만든 놈 저거 진짜 이불하고 만든거야? 진짜 옷까지 구데기 샀네 진짜 진짜 옷까지 구데기야 어 나무가 너무 울창해 너무 커 작은 나무가 있어야 돼 일단 여기 숨어있자 지수님 화이팅입니다 살아서 봅시다 이미 5킬 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요? 킬이 어떻게 해? 지수님 미안하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예? 이왕 구데기 된 곱 티셔츠 입고 갑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잘 죽는 구데기 싫어 나 안죽는 구데기야 정말 나쁘십니다아 어떻게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을 수 있죠? 2분 40초 시간 개많어 쩌기 집 쩌기 집 그동안 볼까? 여기 집 아 저 총 하나만 죽자 진짜 나 저격총과 상관 하나 갖고싶다 4배율 스코프에다가 AK같은거 M16 이런거 그럼 촌나 멀리 있는 애도 내가 총을 죽일 수 있잖아 어? 저기 괜찮은데? THERE 띠용 우리집이다 네 집이야 흐흐흐 맞다 조용히해 지금 저 돌 뒤에 숨어있어 일로 지나가야지 그러면 일로 가면 반대 방향이긴 한데 시간 좀 있어 괜찮아 야 야 야 셔츠 2보다 좀 바꿔 입자 야 야 야 대답 안하냐 그 뭐야 이 구데기들은 먼저 쐈는데 맞긴 했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이거 총알이 수차체가 안보여요 날아갈때 보니까 권총이 땅 총수껄 근데 권총도 엄청 많이 때려도 될거야 이거 보니까 한 여섯방 때려야되더만 배낭이다 오토바이 헬멧 화이탑파 운동화 정말 있는게 없어 1분 남았다고? 다 일 준비해야겠네 이제 2분 남았다 괜찮아 시간이 아직 좀 있어 40초 남았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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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 충분 더있다 풀숲 있다 찾았다 아직 20초 남았지? 오케이 흠흠 10초 남았을때 뗄게요 10초 남았을때 저기 숨어있다가 진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야돼 지수님 같이하고있어 지수님 지금 잘하고있네요 살자났네 isst3명인데 한조님 감사합니다 흐핰핰핰핰핰핰핰핰dimensional 원래 한조가 그런거 아닌가? 원래 한조가 초보수만 한대 맞는거야 그게 한조짐 어 저거 At yesterday 내가 내가 탔던 그 배인가부다 아 내가 지보고 지사쳤던 그 배 보고 뿌실랬했던 그 배 다행히 안 뿌셨지 다 성ior 기본이 지 résult 없어 지금 타기 위해서 아 지금 타면 안되겠는데 근데 어 보급품이다 저거 먹고 인생 역전? 저거 먹고 인생 역전 각? 아야 욕심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래 맞아 욕심이 화를 불러 안돼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기장 이 배를 구출하자 이 배도 지금 자기장 밖에 있다 저 아까 8등 했어요 8등 했는데 건물 안에 숨어있는데 누가 어떻게 건물 안에 박고 싸서 죽이더라고 저서 배야 내가 구해줄게 너 여기 위험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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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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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아 떠나자 종의 바다로 어 지즌님 죽었다! 지즌님 죽으면 저기 재밌겠다 저기 가야지 있다가 개이득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 이것은 돌킹이 맞춘 화살 속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지즌님 고마워요! 지즌님 드디어 도움이 되시네요 빨리 죽.. 진작이 죽지 그러셨어요 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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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소리나 소 cannon 29명 넘اف다 여기에서 지수님이 죽었다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아 texts 절대안가 절대안가 딱봤어 사람들이 엄청 themes 절대 never Never ever 세이프존 와 조졌다 절로 가야된다 아니 이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죄송해요 거긴 못가겠네요 근데 시간은 좀 있는데 가볼까 어떡하지 시간 2분 넘게 있는데 아 안돼 시간 안돼 너무 멀어 허어어어 띠용 신이시여 저에게 이런 선물을 띠용 띠용 기다리라 연진수 내가 간다아 이 건물 아니 흐우우 망해잇 흐허핳희 흐ής흐흐흐흐흐흑흐흑흐흥흑흐흑하흐흐 Jersey 흐흐어어어어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히야아앗!!! 달려놔!!! 어아!!! 차도 필요없어!!! 수의 구대기 인생 자 같은 거 있어봤자 뭐해 결국 저 학대한테서 들키기관할 뿐이야 더 들키기 쉬워질 뿐이야 다행히 한대도 왔지 않았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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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몇분 남았냐? 아 졸라 뭔데? 괜찮을까? 달려가서 달리는걸로 될까 이게? 아 잠깐만 차를 좀 탈까? 어 고민돼 조졌어 차 어딨어 수발 또 굴러 떨어졌나 차가? 안돼 다시 뒤로 어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38초 남았다 충분해 충분해 차 타고 가면 돼 차도 어 너무 멀어서 이거 안되겠다 이번엔 타야겠다 너무 멀다 웬만하면 뛸라 그랬는데 야아 조졌다 아하하하 빨리가자아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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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다고 이런데서 달리면 좋았어 좋았어 10초 남았다 좋았어 충분해 애들이 내가 봤을때 좀 쎈인줄 알꺼야 어우 차 또 있다 여기 누구 있니? 아무도 없다 막 차 타고 있으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줄 알겠지? 아닌데? 여기까지 살아남고만으로도 운이 엄청난거 아닌가? 하하하하하 흐흐흫 아 이거 너무 도심인데? 아씨 일로가자 빙 돌아 빙 돌아 저어 일로가자 됐어 이거 너무 도심이었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네 Din 뒤 자기장 달려온다 지금 저기장 빨리가야돼 허오 assumes 뒤진창 오고 있다고! 지금 인마 와 개빠르다 차인데 미쳤다 차 엄청 빨라 오! 안 돼 이어쿠하핳핳ㅋㅋ 좋아 좋아좋았어 안전구역이다 마침 차 딱 버릴때 잘 버렸네 다른사람도 못할거 아니야 저러면 이제 온다 자기장 아 papa 20등이다 하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20등이야 요고 살아있으면 난 감사해 아! 존나 멀어 진짜 왜 이러냐 저 대체 진짜 왜 자꾸 끝에만 하는 기냐 하하하 좀 내 지역이 생기면 안돼? 와... 큰일났네 자꾸 저기 생겨 엄청 멀리가 달리기만 해 하루종일 야 대박 죽어나간다 19등이다 19등 나 지금 들고 있는 거 권총밖에 없는데 하하하하하하 야 니들은 그 좋은 챔을 먹고도 죽냐? 진짜 저렇게 못하는구나 너네 게임 너네 게임 증말 못한다 에너지 드링크 나이스 먹자 일단 달리기도 많이 달렸는데 하나 먹고 가자 하하 지쳤어 지쳤어 꿀꺽꿀꺽꿀꺽꿀꺽 하하하하 시원해 아니야 걔 미지근해 1분 남았지 조금 더 달려야 돼 조금 더 달려 이쪽으로 가자 12명 40초 남았어? 조금 더 달리고 사실상 2분 양심적 경역 거부자 하하하하하하 국가에서 쫓아도 난 도망갈거야 이렇게 도망간다 하하하하하하 30초 남았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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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다 이제 뛸 준비해야겠다 지금 뛰자 아 지금 뛰면 안돼 좀 더 천천히 뛰어도 돼 세워봐 이쪽으로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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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제 자기장 온다 여기로 쭉 가면 시가 딱 맞겠다 이리로 쭉 가면 시가 딱 맞겠다 조금 튀어있는게 무섭긴 하지만 여기 앞에 숲이 있기때문에 괜찮아요 저 자기장 오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제발 보급품 내 옆에 뜨뜨떨 떨어지지 마라 어우 좀 멀렸네 다행이다 아 근데 저기 자기장밖에 아닌가 저기? 저기 뭐 저 못먹네 숨을 데가 없다 근데 자기장에 오면 뭐있나요? 저기 죽어요 여기 맵이 점점 좁아지는데 이 흰색깔이 안전한 것이고 파란색깔이 자기장이에요 흰색깔로 쪼어들어요 또 쪼어들어? 어디야? 아 조졌네 진짜 또 달려야되네 아 진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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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좀 내 좀 붙어있어라 좀 가까이 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될까 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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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th 계속 엄청 멀어 저기 차도 있다 저기 자기장밖이 아닌가에는 아닌가보네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일로가야되는데 조졌네 일로 가야되네 일분낯았지 빨리 가야돼 아홉명 남았다? 또 풋哗 ancestors 살아남습니다 예 살아남아요 여기 있어야지 일iosity가 충분해 충분해 30초 뛰어도 돼 아wh ㅋ 니들끼리 쭈 싸우다 죽어라 어?! 피는 너희들 손에 부쳐라 아직까지 괜찮아 30초때 뛰자 30초때 아 못주기겠어 근데 나는 진짜 죽일려고 무조건 내가 무조건 죽어 아 나도 죽이고 싶은데 포기 시도 몇번 했잖아요 안되더라구요 30초때문에 뛰자 이제 좀 더 기다가 없지? 이거 근데 이대로 만약에 우승했다해도 몇 백원 밖에 못받는거 아닌가 돈이 중요합니까? 마텔체 장비가 뭐에요? 설마 칼이냐?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정도면 굽에기보단 바퀴벌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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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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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세이프 흐흫 여덟명 남았어 분명 저 건물 안에 두고 있을텐데 아아 조원네 건물 이제 하나네 이 건물이 끝이야 이 넓은 곳에 하... 아! 또 걸어야 돼! 초식 정글인가요? 또 걸어야 돼. 아직 근데 시간 좀 있다. 1분 남았어. 섣불리 움직이지 마.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무조건 적들의 먼저 주 타겟이 된다. 7명 남았더라. 총알 일부러 막 쓰자. 이제 사람인지 알겠죠? 숨을거에요. 애들이 막 총초를 들이면. 서로 싸우는 줄 알고. 1분 남았다. 1분 남았습니다. 7명 남았고. 아니 먼저 움직이지.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지금 다 대기사고 있어. 7명 남아서 안 줄어들냐. 숫자가. 다 지금 숨어있는거야. 나 왜이래. 늘 피곤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42초 남았다. 30초 남았습니다. 슬슬 이제 움직여야 돼. 슬슬 이제 움직여야 돼. 다 어디 숨은. 오... 오... 사신이다 사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으으... 4초 남았다 차라리 왜 안먹었지? 일부러 안먹었나? 삶의 연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게임이네요 각 게임 인정합니다 타지마 타지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트 라이크! 세이프 세이프 아임 세이프 봤지 여기 괜찮지? 완전 지금 걸쳐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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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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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개좋아 이제 장난 아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싸우래 일곱명 보고 와 조젓다리 얘들아 빨리 좀 좀 자 죽어봐 니들끼리 좀 빨리 싸워봐 아아아아 아니야 웃음이 이 좁은 곳에 7명이 다 있냐? 어떻게 해? 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쵸 너 어딨니, 너네? 으하하하하하하하 1분 남았어! 근데 이제 금방 가죠 금방 가 저기는 진짜 억지로 싸워야되요 저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억지로 싸워야되는 곳이예요 우우 같이 죽여죽여 서로 죽여죽여 서로 싸워란 말이야! 40초 남았다 너 이렇게 빨리 싸워 야 완전 이거 다 쫄보드리네 이거 다 구데기들인가? 그니까 30초 남았는데 이제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권총 진짜 개초라하다 진짜 열심히 싸우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총수리부터 달라 총수리부터 살려야돼 이제 다섯명 생존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4등 와 잘했다 야 잘했네 이 정도면은 하하하하 3등인가? 하하하하 하하 오래 살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정도면 그래도 야 권총으로 하시고 이 정도면 아주 잘한거야 아 이거 된것 같은데 제목이 핵소고지 맞쥬? 하하하하하하 아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도 야 그 좁은데까지 갔네 정말 그 좁은 완전 좁은 전장터까지 갔네 하하하하 아 못하겠다 이제 아 연습 좀 해야겠어 이 게임 오늘가 하하하하 아 재밌다 하하하하하하 어 돈 900원이다 하하하하 상점좀 가볼까 어 700원 모았네? 상점 까볼까요? 어딨어 상자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어떻게 열어 설마 이게 나온건가요? 아니죠? 이게 700원짜리라고? 정말이야? 진심입니까? 이거 구덩이 아닙니까? 하하하하 이게 뭐죠? 완전 더러운데요? 블러디 탱크탑인데? 이게 화이트래 아니 잠깐만 이게 화이트래 이 옷이 화이트래 이 옷은 흰색였던 옷이야 한마디로 흰색 순면이었는데? 지금 거의 초록색이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